졸업앨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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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게 궁금해질 때 우리는 졸업앨범을 엽니다 졸업앨범은 꺼내볼 수 있는 기억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졸업앨범 졸업앨범 완전히 커버리면 기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랑 때 했던 것만큼 그들의 얼굴 잊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겐 지금의 졸업앨범은 그저 종이책일 뿐 그래서 시작합니다 아이들 손의 크기에 맞게 얼굴의 특징은 고스란히 살아나게 그렇게 만들어진 손으로 보는 졸업앨범 손으로 보는 졸업앨범 손으로 보는 졸업앨범 몇 센티에요? 10월 31일 이제 아이들은 친구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졸업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대신 꼭 해내주는 것 그것이 기술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? 프린팅어 베러 월드 3D텍